설명을 해 주셔야죠. 설명을 해 주면서 하세요. 상처에다가 태비를 섞은 다음에 태비를 하분에다가 3분의 1쯤 담고 나서 네, 3분의 1쯤 담고 나서요. 모종을 띄워서 가운데에다 넣고요. 양쪽에 상처를 넣고 꾹 누르면서 흔들어 주시면 돼요. 그랬고 이렇게 해서 탁 풀어주면 끝납니다. 상처에 태비를 좀 섞어서 9cm 정도 하분에 넣어서 반 정도 흙을 담은 다음에 모종을 하나 넣고 흙을 슈슬슬슬슬슬슬 담아가지고 슉 담아서 흙을 슈슬슬슬 털어주고 이렇게 해서 담으면 해미꽃 모종 이게 몇차인거? 3차인거예요. 맨 처음에 씨앗 뿌려서 시앗 뿌려서 1차 이식하고 59 트레이에다가 옮겼다가 59 트레이에다가 옮겼다가 1년 지난 다음에 9cm 포트에다가 옮기는 중 알겠습니다